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대한투방회폐나 아니면 전국투방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한번 살짝 찍어봤어요 아까 찍은거는 아까 찍은거고 여기까지 봐 봅시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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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팔광호의 집에서 물에는 만약에 맛있었거나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자 원투가 전부 다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람들은 다 그때는 뭐라 했더라 아 죄송 배상 배상 말고 아 그거 하나를 인중이라고 찍어달라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야 이 집은 괜찮아요 진짜 맛있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로요 여기 사부님들 앉아계십니다 지만서도 좋아요 자 물에는 팔광호입니다 전화번호 찍어볼까요 자 033-682-4881 그 대신에 이걸 광고용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거리집이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 원투였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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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